고마워 충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발암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발암물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술도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육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을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발암물질을 적게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잘 몰랐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발암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리법을 좀 바꾸면 또 그 발암물질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의 전공원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조리법을 좀 바꾸면 발암물질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본인만의 건강한 음식을 위해서 조리법이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면 자신만의 조리법 함께 댓글로 달아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주 먹고 있는 발암물질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후춧가루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사실 후춧가루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향신료죠 피페린 성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항염 효과가 있고 또 이 안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발암물질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안에 아크릴라마이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물질은 후추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자튀김에도 들어있고 커피에도 일부 들어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또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후춧가루에 보통 들어있는 것이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램당 492나노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문제는요 열을 가하면서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볶음요리를 하게 되면 이 양이 5,485나노그램 퍼 그램까지 올라가고요 튀김을 하게 되면 6,115 구이를 하게 되면 7,139까지 올라간답니다 최대 14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 알게 되겠죠 후춧가루는 조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미리 요리를 하기 전에 후춧가루를 넣어서 후춧가루에 열을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리 고기를 굽기 전에 후춧가루를 뿌린다든가 또는 미리 열을 가하기 전에 후춧가루를 뿌리고 나서 열을 가하는 음식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춧가루는 반드시 마지막에 쓰셨으면 좋겠다 이 조리가 다 끝나고 마무리할 때 쓰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로 쑥갓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사실 쑥갓을 우리가 생으로 고기를 쌈을 싸먹을 때 같이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질산염 때문에 그런데요 이 쑥갓에 들어있는 아질산염이 육류와 단백질을 함께 만나면서 나이트로스아민으로 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쑥갓을 육류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생으로 먹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쑥갓을 열을 가해서 먹거나 익혀서 먹는 경우에는 또 그것이 훨씬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쑥갓을 그냥 쑥갓만 먹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런 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요 쑥갓을 익혀서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쑥갓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임상노문으로 근거가 확실하게 제시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양학자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영양학자들이 알아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 생으로 먹을 때 쑥갓 생으로 먹을 때 고기와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많이들 아시는 건데요 바로 숯불구이입니다 숯불구이를 하게 되면 많이 알려져 있는 발암물질 바로 벤조피렌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벤조피렌이 원래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할 것 없이 탄소가 들어있는 모든 음식, 그런 물질이 180도 이상의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가 될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벤조피렌입니다 그래서 고기나 육류 같은 것이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지방이 많은 부위가 불에 직접 닿아 가지고 구워질 때 더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사용해서 굽게 되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불이 직접 지방이 닿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불판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런 벤조피렌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굽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모아서 검사해 봤더니 그 안에서도 벤조피렌이 많이 검출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굽거나 하실 때는요 반드시 환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서 영상 보시면서 나만의 건강을 위한 조리법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도 모르게 자주 먹고 있는 발암물질 또 이것들 조리법을 바꾸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가능한 면 좀 피하시고 주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